글쎄요. 화재원표는 정가은씨가 결국에 이혼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가은씨 굉장히 시청자들이 좋아했던 그 여성 스타 중에 1명인데 결혼을 좀 늦은 나이에 해가지고 지금 벌써 41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잘 살기를 또 딸을 낳았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잘 살기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요번에 이혼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2016년 1월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만에 딸을 낳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 중에 요즘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을 했었다면서요. 정가은씨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 시절에 남편이 자꾸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새벽까지도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나서 본인이 새벽에 집을 나가가지고 헤매다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더라.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신혼 때니까 서로 맞춰가는 중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딸을 낳고 나서도 여전히 남편이 술을 먹고 잘 안 들어온다. 그리고 또 이제 딸을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이 아니라 어쨌든 딸과 관련된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이게 진정한 독박 육아로구나. 그동안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아마 아이를 낳고 나서 정가은씨의 외로움이 더 커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 남성이 사회생활 활발히 하고 친구들 잘 만나고 모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막상 결혼하고 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아라는 게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게 사실 좀 큰 문제이긴 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전가된다면? 당연하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가은씨가 본인이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기회가 되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해서 애를 낳고 나서 엄마들이 느끼는 우울감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본인의 인생에서 아이가 어떤 태어난 기쁨도 있지만 우울증의 경우도 많은데 그때 이제 남편들이 잘 도와주고 일도 좀 도와주고 위로도 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정가은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남편이 그냥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핑계는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정가은씨가 제가 볼 때 만으로 2년이고 횟수로 3년째 아닙니까? 이혼하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좀 일찍 좀 들어와 달라. 또 아이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제가 볼 때 그러면 싸움이 된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가은씨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아내가 요청했을 때 남편이 받아들여줬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그럼 결국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학습효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결국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싸움이 되니까 본인이 참는 거죠. 그냥 참고 참고 참아서 그걸 쌓아놓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금 이혼까지 하게 됐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남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독박 육아 시켜서 될 때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애 키울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들이 아내의 어떤 아픔 또 외로움 또는 육아의 어떤 고통 이런 부분을 좀 나눠 가지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젊은 우리 남편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아내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가은 씨는 좀 특이했던 게 그게 SNS로 되게 실시간으로 좀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활 그 자체를 SNS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정가은 씨의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거의 집에만 메어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SNS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제 너무 외롭고 어디 하소연할 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SNS에다가 자꾸 하소연을 했던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좀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정가은 씨는 본인이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에 활동을 했던 분인데 사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아 정체성을 실현하고 이랬던 분이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집에만 메어가지고 특히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내가 완전히 바뀐 것 같다. 이러한 무력감 때문에 상당한 공허감에 시달리면서 거의 유일하게 SNS에만, SNS를 통해서만 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새벽까지도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나서 본인이 새벽에 집을 나가가지고 헤매다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더라.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신혼 때니까 서로 맞춰가는 중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딸을 낳고 나서도 여전히 남편이 술을 먹고 잘 안 들어온다. 그리고 또 이제 딸을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이 아니라 어쨌든 딸과 관련된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이게 진정한 독박, 육아로구나. 그동안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아마 아이를 낳고 나서 정가한 씨의 외로움이 더 커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 남성이 사회생활 활발히 하고 친구들 잘 만나고 모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막상 결혼하고 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아라는 게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게 사실 좀 큰 문제긴 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전가된다면? 당연하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강은 씨가 본인이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기회가 되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해서 애를 낳고 나서 엄마들이 느끼는 우울감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본인의 인생에서 아이가 어떤 태어난 기쁨도 있지만 우울증이 겪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이제 남편들이 잘 도와주고 일도 좀 도와주고 위로도 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정강은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남편이 그냥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핑계는 대겠지만 그런데 이게 정강은 씨가 제가 볼 때 만으로 2년이고 횟수로 3년째 아닙니까? 이혼하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좀 일찍 좀 들어와 달라. 또 아이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제가 볼 때 그러면 싸움이 된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강은 씨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아내가 요청을 했을 때 남편에게 받아들여줬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그럼 결국 아내 입장에서는 학습효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결국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싸움이 되니까 본인이 참는 거죠. 참고 참고 참아서 그걸 쌓아놓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금 이혼까지 하게 됐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남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독박 육아 시켜서 될 때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애 키울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들이 아내의 어떤 아픔 또 외로움 또는 육아의 어떤 고통 이런 부분을 좀 나눠 가지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 힘들어요. 젊은 우리 남편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아내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가은 씨는 좀 특이했던 게 그게 글쎄요. 정가은 씨가 결국에 이혼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가은 씨 굉장히 시청자들이 좋아했던 여성 스타 중에 한 명인데 결혼을 좀 늦은 나이에 해가지고 지금 벌써 41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잘 살기를 또 딸을 낳았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잘 살기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이혼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2016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만에 딸을 낳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 중에 요즘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 좀 안 좋다는 얘기들 했었다면서요. 정가은 씨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 시절에 남편이 자꾸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